엄청난 초접전으로 예상됐던 미국 대선에서 현재 트럼프가 해리스 후보를 압도하는 이변을 연출했고 결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미국 외교부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밝혀지자마자 모두가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외교부가 발표한 한국에 관한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외교부에 재직 중인 제임슨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바람잘날 없던 외교부였지만 최근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공개되며 급하게 비상회의가 소집되는 등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박빙의 대결이라고 예측되었던 이번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 후보가 꽤나 손쉽게 해리스 후보를 이기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승부를 좌우하는 7개의 경합주에서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노스케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전부 여유롭게 승리를 확정지었을 뿐더러 이윽고 미시간과 애리조나, 네바다 등의 나머지 경합주에서도 앞서게 되면서 이번 대선이 초박빙이 될 것이고 결과는 며칠에서 몇 주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예측을 완전히 뒤집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령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며 당당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바쁜 부서는 바로 외교부가 되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여기저기에 손을 벌려놓은 정책들이 상당히 많고, 외교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미국이 트럼프 정권하에서 각 나라의 어떤 기조의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대비해놓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 회의실에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과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밖에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중국의 지옥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을 뿐더러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정관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화하겠다고 재차 발언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한국이 큰 악영향을 받는다니 이건 얼핏 보면 꽤나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이거든요. 그런데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아니 오히려 중국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트럼프의 그간의 입장들과 발언들을 고려해본다면 너무나도 손쉽게 추론할 수 있죠. 일단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한국의 이익으로 작용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적어도 한국의 기술력만큼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 입장에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한국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강제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관세 위험을 줄일 뿐더러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가정하에 한미무역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으므로 더욱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분명 기술력은 올라가겠지만 아무튼 공장은 미국에 있으므로 한국 현지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미국이 이득을 보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안타깝게도 이외에는 최우방국이었던 한국이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기에 그다지 놀랄 것도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던 나라였기에 이번만큼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부자나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릴 것임을 수차례씩이나 예고했거든요.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이든 펼칠 것이고 이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올라간다거나 혹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은 셈이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가히 괴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 변경은 한국 입장에서는 꽤나 버티기 버거울 수 있겠지만 역시나 한국은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동안 조용히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모두가 침묵을 지킨 채 서로의 눈치를 보기만 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의 말 중에 틀린 점은 단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그는 트럼프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풀어낸 것일 뿐이었기에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회의에 함께 참석한 백악관 군사 관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충격적인 반박을 해오기 시작했죠. 글쎄요 한국을 너무 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그 어떠한 불리한 정세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익을 취해온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계약을 따낸 것을 좀 보세요. 해당 조약은 지금까지도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꺼내는 것도 이러한 한국이 얻어낸 조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취합해본 결과 한국은 이번에도 그리 호락호락하게 미국에 맞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부터 하죠. 확실히 트럼프는 한국이 지금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도록 압력을 가할 거라고 했고 그게 아니라면 주한미군에 대한 대규모 병력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한국의 불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의 주장부터 되짚어봅시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당시는 트럼프가 그 대가로 한국에 대한 핵 개발 승인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빼놓고 말했기 때문이죠. 즉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정말로 철군시킨다면 그는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를 스스로 방위할 권리를 주며 핵 개발 제한을 풀어버릴 텐데요. 이건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이 지금 당장 핵 개발 연구를 시작해봤자 정말로 핵을 개발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 다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핵 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을 완전히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일단 한국은 분명 핵환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지만 다른 가입국들과는 달리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 과학적 전문성,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현재 한국 전력의 거의 30%를 공급하는 25개의 원자로를 운영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른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자력 연료관리, 원자로 안전,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지만 수준급의 원자력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기술 R&D, 연료사이클 기술, 원자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최고의 원자력 연구기관이라는 것이죠. 즉, 한국의 원자력 기술 경험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 평화적 원자력 사용에서 무기 개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무에서 핵 개발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핵 기술력은 이미 90%는 완성되어 있고 이는 한국이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 수출까지 할 정도로 핵무기는 없지만 원자력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다소 아이러니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나라가 그 어떤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들의 원자력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원자로를 통해 국내에서 수입 및 가공되는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뿐더러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공급되었던 상당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들을 모조리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존 인프라와 모아둔 핵연료는 유사시에 곧바로 핵무기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면 핵연료를 구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주요 핵보유국들의 사례를 고려해본다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보통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수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과 시작점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은 분명 작은 국가지만 이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나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개발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원자력 기술은 매우 효과적인 에너지 기술이지만 이들은 국토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원자력 발전소와 이상하리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건 전부 한국이 계획해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북한이라는 세력을 견제하고자 언젠가는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수십 년간 조용하고 끈기있게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원자력 기술에 매달리고 또 기술을 갈고 닦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마침내 미끼를 문 순간 한국은 수십 년간이나 몰래 숨기며 개발하고 있던 기술을 전부 공개함으로써 단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만에 완벽한 핵무기를 개발할 거라고 봅니다. 백악관 군사 전문가의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이 정도로 완벽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백악관 측의 주장을 픽 웃어넘기며 놀라운 반박을 시작했죠. 그래요. 한국이 최고의 원자력 기술력을 가졌다 칩시다. 그런데 핵미사일은 원자력 기술력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핵미사일이니 당연히 미사일에 대한 능력도 갖춰야만 하죠. 과연 한국이 이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자신들을 지켜주는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한국이 그렇게나 군사적으로 뛰어났다면 왜 굳이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겠어요? 자신들의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외교부 관계자의 날선 비판에도 백악관 측은 너무나도 여유로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분명 핵미사일은 그저 핵관련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수준급의 미사일 기술 또한 가지고 있어야 구현이 가능하죠. 그러나 한국은 미국 바로 다음가는 방산강국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군사 전문가인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한국이 매우 똑똑한 국가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들의 원자력 기술이 과소평가되며 트럼프가 미끼를 물게 하는 것처럼 한국은 주한미군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들의 군사력 또한 과소평가되고 있거든요. 당신이 말한 대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한국은 자신의 국가를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나약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죠. 그러므로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승인해준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한국의 나약한 면모를 보고 주한미군의 철군 이후 북한이라는 미친 국가에 의해 위협받게 될 가련한 한국에 동정표를 던져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과소평가와는 달리 한국은 고강도 합금, 전자제품, 폭탄 케이스 및 전달 시스템용 정밀 엔지니어링 등 핵무기에 필요한 복잡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다면 모든 국가들을 방위기술로 씹어먹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기업들은 애초에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발전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유사시의 공장을 군수품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이 만들던 제품들을 무기로 수정하는 기술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사기업들의 기술력은 한국이 완벽한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에는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사용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핵무기 설계 및 생산에 필수적인 시뮬레이션용 고속 컴퓨팅, 정밀 제조 및 첨단 야금학이 포함되고 한국은 전쟁의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특화된 최강의 실전성을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물론 한국은 실제로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력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죠. 구톤 탑재 능력을 갖춘 현무5는 장거리에서 중탄두를 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이러한 현무5 미사일의 가장 두려운 점은 현무5 미사일은 필요한 경우 핵탑재체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정교한 유도 및 제어 기술을 통해 전략 기지를 정밀하게 표적화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이 만들어낼 예정인 핵미사일은 역사상 전례 없던 최강의 핵무기가 될 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마하5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한 상태이므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핵무기 개발을 허용함과 동시에 절대로 세상에 나오면 안 될 괴물급 성능의 핵미사일이 일주일도 안 돼서 개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모아둔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양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핵 개발 시작과 동시에 약 300개의 핵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끼를 문 트럼프가 완전히 물을 먹으며 이제 한국은 주한미군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영내 최강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가로 발도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한 독립적인 핵 보유국으로 재탄생한 한국은 북한 뿐만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변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잠재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즉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한국이 침몰할 거라는 여론이야말로 한국이 정말로 바라왔던 반응이고 한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던져놓았던 미끼를 문 트럼프를 이용해서 미국을 넘볼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백악관 전문가의 주장에 모두가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지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으며 그의 논리에는 빈틈이 전혀 없었기에 반박을 하려야 도저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백악관 측은 전문가라는 것들이 이렇게나 한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가 완전히 쇠퇴할 거라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외교부는 이론쟁이들이라 모든 상황이 이론대로만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은 그저 이론으로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은 특히나 이론을 부정하는 특이한 국가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지만 한국전쟁 이후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한 뒤 현재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말하건대 트럼프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강제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한국 상품의 만큼은 절대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은 더 이상 그러한 불합리한 제한이 통하는 국가가 아니며 한국 제품을 수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에 트럼프는 절대로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므로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최첨단 제품들을 구매하려는 국가들은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최우방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부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만약 미국이 그런 한국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제한을 시행하는 등의 뒤통수를 친다면 한국 또한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력을 전부 중국 같은 기존의 제재 국가들로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버릴 것입니다. 한국은 매우 의리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이들은 그동안은 미국과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미국의 장단에 맞춰줬지만 사실 한국은 한 번 배신을 한 나라에는 국물도 없는 무서운 국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패권을 미국이 유지하든 중국으로 넘어가든 그저 자신들만 이익을 보면 되는 상황이고 이게 바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정세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곧바로 미국이 제재를 하던 국가들에 자신들의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순식간에 막대한 이익을 챙겨버릴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결정은 오히려 무역관계를 다각화함에 따라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한국 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한국은 전세계 메모리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디렛 및 랜드플래시 칩 시장 점유율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메모리 칩은 스마트폰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치에 필수적이며 요즘 세상의 국가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및 5G 인프라의 기능에도 매우 중요하죠. 즉, 지금과 같은 AI 시대에 전세계 어떤 국가도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아무런 기술적인 진보를 이룰 수 없으며 이건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 줄을 서며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려고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분야에서의 지위는 매우 전도요망하기까지 하죠.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더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칩을 구현하는 첨단 나노미터 규모의 제조를 달성했거든요. 삼성은 3나노미터 반도체 기술의 핵심 업체로 이미 미국의 인텔을 압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이러한 한국의 칩 수출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자국 기술 및 방위 산업의 핵심 부품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에 의존하는 산업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과 첨단 기술을 갈망하는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그 어떤 상황보다도 직격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한 미국의 성장은 그대로 멈춰버렸는데 그동안 미국이 기껏 제재를 통해 중국을 억눌러 놓으니 한국은 미국의 뒤통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반도체를 공급받은 중국은 머지않아 자체 AI 연구 및 데이터 처리 산업을 강화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포탄이 되어 날아올 게 분명하죠. 그러나 이 싸움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당연히 한국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더욱 확대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중국 자본을 전부 빨아들이며 말도 안 되는 부국으로 재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자본을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서 세계와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나가겠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1년만 지속된다고 해도 한국은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중국에 의해 점점 영향력이 약해져서 결국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껏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 강력하기 때문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최우방국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협조해준 덕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한국을 내친다면 미국은 무조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타고난 사업가인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의 강력함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그가 미치광이라고 해도 감히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간 미국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트럼프 또한 탄핵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니까 말이죠. 백악관 측의 주장에 회의실 내부는 일체의 소음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저력에 깜짝 놀란 모양이었고 그의 흠잡을 데 없는 논리에 전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도체 따위는 미국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며 아직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므로 미국이 더욱 노력한다면 적어도 중국이 기어오르는 것쯤은 막을 수 있을 거라며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그런 외교부 관계자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겁니까?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국가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건 반도체만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를 꼽으라면 갓난아이조차 한국과 미국을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중국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기술은 분명 형편없지만 이들은 압도적인 저가 정책을 사용하며 전기차 시장의 파일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높은 수준의 전기차 기술력을 갖게 되는 날이라도 온다면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제안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어김없이 연관되어 있죠. 생각해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효율성, 에너지 밀도, 안전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에 미국 또한 한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제너럴 모터스, 포드, 폭스바겐, BMW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한국 배터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감히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배터리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이 극도로 불안정해져 전기차 전환이 지연되고 미국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라는 대체제가 있기에 굳이 미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한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는 상황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물건을 수출함으로써 중국은 고품질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전기차 부문을 강화하여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장거리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대용량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이 중국의 최첨단 배터리를 수출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저렴하기만 한 전기차가 아닌 기술력까지 갖춘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술력이 뛰어난데 저렴하기까지 한 전기차를 중국이 만들어낸다니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도와준다면 이건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중국에는 인건비 자체가 없으므로 미국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감히 최우방국인 한국을 홀대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싱글벙글이겠죠. 2027년까지 1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거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모든 자본을 빨아들일 거거든요. 상황만 잘 따라준다면 30년 전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처럼 한국은 서울을 팔면 아니 부산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무서움을 잘 알았나요? 한국은 중국이라는 적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똑똑한 국가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노련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력을 빌미로 중국의 속옷 한 장까지 전부 털어먹고 나올 수 있는 외교력의 대가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그다지 목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한국이 그간 줄곧 미국의 편만을 들어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은 미국의 팔다리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로 만약 미국이 한국을 내친다는 것은 팔다리 없이 중국이라는 문제와 싸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비상한 두뇌와 강력한 근육을 가졌더라도 팔다리 없이는 싸움을 지속하기 어렵겠죠. 저는 제발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를 바라며 그가 옳은 결정을 내려주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적어도 한국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 이제는 그렇게나 강경했던 외교부 관계자도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국에 예상치도 못했던 강력한 면모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도대체 어느 틈에 이렇듯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인지 저는 이 나라가 못하는 건 있나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